룬아펄스 책의 저자는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며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국제 스포츠 정신의학회 정회원으로 볼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스포츠 정신의학 분야를 개척했다고 하네요. 불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밀접한 감정입니다. 불안에는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책의 저자 한덕형 교수는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로 오랜 시간 극도의 불안과 긴장을 안고 살아가는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코칭을 해왔고요. 불안을 호소하는 수많은 일반인을 만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안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고 불안을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억지로 싸워 이려들기보다 조금 편안히 달래가며 살아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불안은 모르는 것, 즉 무지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르는 것은 공포와 불안을 동반합니다. 불안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쉽게 멘탈이 약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러그 누구나 불안하다 불안은 모르는 것, 즉 무지에서 시작된다. 일단 내가 모르는 것은 나쁜 것이고 무서운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그러기에 모르는 것은 공포와 불안을 동반한다. 그뿐 아니라 불안은 아는 척하는 것에서도 시작된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스스로를 속이면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힌다. 이것이 불안이다. 여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가 추가되면 그 불안은 배가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더해질 때 불안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특히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5월 말부터 불안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다. 이제는 불안 장애가 비단 몇몇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불안의 씨앗은 내 마음 안에 있다. 살면서 한 번도 불안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불안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상태다. 이와기에 처음 엄마 품에서 떨어질 때 느끼는 분리불안을 시작으로 인간의 삶은 불안과 함께하는 여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면접이나 시험 같은 중대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달 해결해야 할 카드값처럼 일상적인 문제에서조차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보낸다. 내가 느끼는 불안을 적절히 다스릴 수 있다면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안감에서 비롯한 높은 자각이 긍정적인 자세나 유연한 사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안을 다스리기란 쉽지 않다. 인간의 두뇌는 이성보다는 본능을 따르기 때문이다. 불안한 감정은 즉각적으로 공포와 관련한 두뇌 부위인 편도체를 자극한다. 여기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이 보태지면 급기야 최악의 상황을 마치 현실처럼 인식하게 하는 괴물로 돌변한다. 호흡곤란과 떨림, 가슴 답답함, 두통, 어지러움 등을 동반하는 공황장애가 바로 그것이다. 요즘 들어 외래를 찾는 40대 환자들 상당수가 이런 증상을 호소한다. 20, 30대에는 하루 건너 야근하고 밤새 술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윗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옳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식은탬이 흘러요. 작은 문제만 생겨도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 가늠이 안 되니 정말 죽을 것처럼 무섭습니다. 불안이 자신의 통제선 밖을 넘어섰을 때의 급박함과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명절 연휴 때 고속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버스는 움직일 기미가 없고 창 밖으로 휴게소 30km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심정에 열 곱쯤 된다고 할까. 호흡기 내과, 심장 내과를 비롯해 한의원까지 전전해봐도 딱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병증은 갈수록 심해지니 결국 마지막으로 정신과를 찾게 된다.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 니체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미 체험한 적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힘들어한다. 하물며 그것은 아직 체험하지 않은 것마저도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고 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공포심을 조절하기 위해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대응하고 저런 두려움이 생기면 저렇게 대응하자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지의 위협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나머지 실제 일어날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극단적 상황을 자신이 조절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40대에서 가장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 공황장애 증상도 대부분 이런 마음에 기인한다. 공황장애 증상은 흔히 비행기,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의 전철, 운전 도중에 터널 안이나 영화관 등 행동이 제한되는 공간에서 나타난다. 폐쇄된 공간에서 내 의사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신체적 이상을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점점 옥죄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실제로 그런 증상이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보거나 직접 실행에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숨이 곧 가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밖으로 나가는 상상을 하거나 실제로 나가보라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내가 여기서 일어나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를 욕하며 비난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큰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에 이도 저도 못한 채 억지로 참는다. 그러다 급기야 불안이 펑 하고 터져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한다. 답답하고 힘들면 일어나 나간다는 이 단순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지 못해 결국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불안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비행 공포와 공황장애가 있는 야구단 코치와 전지훈련을 떠난 적이 있다. 나는 그 코치의 옆자리에 앉아 비행 공포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순간이 가장 무섭다는 그가 조금씩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늘에 떠 있을 때 공황이 밀려오면 아무 도움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에 맞는 것보다 몇십 배는 더 공포스러워요. 그는 이야기하는 도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힘들어했다. 여기는 내가 있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하늘 위다. 내가 발작이라도 일으키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절대로 위험해지면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안 되면 어떡하지? 갑작스럽게 심장이 빨리 뜨면? 숨이라도 멈추면? 그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공포를 이 밖으로 꺼내 털어놓고 이 비행기 안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내 조언을 재차 확인하면서 9시간이 넘는 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비행기가 별탈 없이 도착지에 착륙했을 때 나는 큰 문제 없이 비행을 끊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지금처럼 또 불안한 마음이 커질 것 같으면 억지로 참지 말고 승무원을 바로 부르세요. 내가 가슴이 답답한데 비행기 안에 응급키트가 있는지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머릿속의 불안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만 해도 훨씬 편해질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 안에는 응급환자를 위한 키트가 구비되어 있고 위급한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의료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동승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 역시 여태껏 비행기 안에서 7명의 공항장애 환자를 만났다. 국적도 한국, 태국, 미국, 푸에르토리코 등 다양했는데 단지 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만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했다. 비행기가 착륙한 뒤 내리면서 코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박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뜨고 비행기를 타고 내렸네요. 비행기를 탈 때면 늘 수면제와 술을 잔뜩 털어놓고 혼미한 상태에서 공포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맨정신에 공포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하며 하늘을 날았어요. 감추고 참으려고만 했던 무서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도 신기하고 이야기하면서 공포를 이겨낸 것도 신기합니다. 내 안의 불안과 마주하기 앞서 이야기한 코치가 곧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이겨낸 자신이 신기하다고 했지만 그건 그다지 특별할 일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안의 대상은 내가 예측하고 상상한 것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느끼는 불안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마음 안에 꽁꽁 숨기고 참으려고만 할 때 발생한다. 코치가 경험했듯 실제로 꺼내놓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마음속에 가두고 숨긴 채 불안을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불안의 발생을 크게 두 가지 가설로 설명한다. 첫 번째 가설은 내 안에 있는 갈등이나 공포심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너무 무섭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스스로 눌러 막아놓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터져나오는 것이 불안 증세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내 안에 갈등과 공포심을 인지하고 느끼면 스스로 위협받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무의식에 숨기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고 그때의 깨름직한 느낌이 불안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가설에는 명확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나를 위협하는 그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올곳이 느끼며 직면하지 않고 감추거나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에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나를 무섭게 하는 대상이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병식이라고 한다. 이 병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정신상담치료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무서운 것이 실제로 나를 얼마나 위협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불안을 없애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내 안에 내재한 모든 걱정과 불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자.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무심히 바라보자. 조금 용기를 내어 혼잣말을 해봐도 좋다. 아, 불안이 왔다. 세뇌하듯 다시 말해보자. 쓸데없는 불안이구나. 불안은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움켜줄 수도 있다. 그럴 땐 그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공황장애를 가진 이가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찾듯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불안을 마치 심약한 개인의 병처럼 취급해 자책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살면서 누구나 안고 가는 감정이 불안이다.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억지로 싸워 이기려 들기보다 조금 편안히 달래가며 살아보면 어떨까. 고집불통인 어린아이를 다독이듯 말이다. 두려움의 실체를 찾아서 왠지 모를 두려움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료실을 찾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과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현재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며 병원을 찾는 것이다. 이들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길게 설명될 수 있다. 지금 답답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딱히 해결 방법은 없고 다른 어려운 일들과 섞여서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덮어두고 싶은데 나중에 일이 커질까 봐 걱정돼요. 이때 의사의 역할은 이 긴 문장을 간단히 정리해서 명확하게 정의해 주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지금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과 사실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실을 찾기 위해 먼 과거를 찾고 여기가 아닌 그곳에 주목한다. 그래야 지금 여기서 불안한 대상을 만나지 않고 가장 합리적으로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안장애 환자와 면담할 때 기본은 지금 여기서를 다루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흔히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환자의 어린 시절이 어땠느니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땠느니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실제 치료 면담에서 정신과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현재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지각과 해석이다.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환자의 진짜 어려움이다. 정신과 의사가 상상을 통해 가설을 세워 추측하는 것은 환자의 진짜 어려움이 아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런 것이 당신의 어려움이군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환자가 직접 이런 점이 힘들어요 저런 것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상담이라 할 수 있다. 마음속 두려움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다. 그러려면 환자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높은 고민이나 갈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일 것이다. 감정에는 나이가 없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소위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왕왕 있다. 나이는 40을 넘은 지 오래인데 사춘기 때나 느꼈을 법한 시기와 질투, 불안같은 감정을 느끼고는 당황할 때가 있다. 감정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일 것이다. 정신과에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인지기능을 설명할 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감정이다. 솔직히 인지기능이나 생각도 설명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인지기능의 경우 기억력, 시공간, 지각력 등을 숫자화하고 측정하기 편리한 조건으로 만든 것은 현대사회에 와서야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생각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와 역사적 배경으로 판단할 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논할 수 있을 뿐 어떤 논리로 복잡한 생각이 만들어지는지 확실히 규명된 바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인지기능과 생각이 이럴진데 하물며 감정을 어떻게 분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지 답하기는 아주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백 번씩 감정을 느끼며 그 감정은 너무도 쉽게 변하고 또 너무도 쉽게 표현된다. 나이 드는 것이 불안하다면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흰머리가 한두 개씩 눈에 띄고 아픈 것이 하나둘 늘어나면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불안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젊을 때는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한다. 고 장영희 선생님의 수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스무살과 쉰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스무살의 저자는 쉰살의 사람들을 보며 한 살씩 나이를 먹어 쉰살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쉰살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얼굴 곳곳에 깊게 펜 주름을 짙은 화장으로 감추고 외로움을 숨기려고 일부러 큰소리 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별종의 인간들로 보였다. 쉴 새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목젖이 다 드러나게 입을 벌리고 웃는 쉰살의 사람들은 스무살 저자의 눈에 조금은 코믹하고 조금은 슬픈 존재로 비친다. 아이러니하게도 40대는 이런 50대의 모습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도 가장 닮아가는 나이가 아닐까. 감성과 낭만은 20대에 놓아둔 채 30대로 넘어왔고 힘있는 40대를 위해 30대를 하얗게 불태웠다. 그렇게 열정과 희생을 다했건만 중후함을 기대했던 중년의 내 모습은 영락없는 우푼 50대의 초상이다. 회사에서는 누가 봐도 억지 주장을 하는 50대 상무님을 비난하면서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는 복종을 운운하는 횟수가 늘어난다. 집에서 점점 머리가 굵어지는 아들과 대화라는 신용이라도 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거울 앞에 서서 어느덧 히끄딛게 되진 귀밑머리를 감춰보려던 마음도 덤덤해지고 일찍 백발이 된 친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는 생각으로 위헌을 삼는다. 그럼에도 나이를 먹는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중년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인생을 더 먼저 산 중년과 젊은 세대의 의견 차이는 나는 많은 경험을 했고 상대방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 같다. 중년은 어떤 사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진실에 더 근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그저 상상만으로만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중년은 젊은 세대에 대해 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는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힌다. 이럴 때는 먼저 젊은 시절을 지나온 중년이 한 발 물러서야 하지 않을까. 중년은 젊은 시절을 지나오면서 먼저 경험을 했지만 경험의 폭은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나이는 어릴지라도 나와 비슷하거나 혹은 내가 전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니체는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말년에 니체가 이탈리아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그만두라고 울부짖으며 말의 목을 껴안고 쓰러졌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광장에 있던 마음과 원하는 방향과 말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절규했을 것이다. 외계의 머나먼 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이티 같은 50대가 아니라 20대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온 50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40대의 니체가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했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니체는 비록 동물이라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말의 목을 껴안고 서로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듯 젊은 세대를 인정하는 중년은 그들과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다. 하물며 말 못하는 동물의 자유의지도 존중하는 마당에 야생마처럼 날뛰는 젊은 세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자유의지의 존중은 20대의 마음을 잊지 않은 중년의 나를 그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간직한다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싫은 일은 아니지 않을까.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